오늘은 정말 달라보이세요. 여자예요 여자예요. 아니 드라마상에서 껌을 이렇게 쫙쫙 씹는 그거는 좀 껌 좀 씹었죠.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어떻게 연습했어요. 하나를 다 씹으면 딱딱 소리가 잘 안 나더라고요. 하나에서 조금 잘라내고 껌 반 공기 반 이렇게 해가지고 잘 접어가지고 잠깐만 껌 반 공기 반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. JYP 공기 반 소리반 자 여러분 우리 상숙이 누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어서